남과 북의 철길을 잇기 위한 공동조사가 시작됐습니다. 남북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서 18일 동안 2,600km 한반도 남북의 2배 거리를 누비는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.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열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나아야겠습니다. 우리 측 철도 조사 단원 28명. 환송 행사를 마치고 북으로 향하는 열차에 올랐습니다. 서울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판문역에서 북측 열차와 연결되면서 본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남북조사단은 열차가는 열차에서 숙식하며 개성에서 신이주까지 경의선 구간 400km를 동쪽으로 건너간 뒤 열흘 가는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동해선 800km 구간을 점검합니다. 중간 이동까지 18일 동안 북측 지역 2,600km를 누비게 되는 겁니다. 집중 점검 대상은 역사의 신호 체계와 터널 교량의 안전성입니다. 지난 7월 육로로 우리 측 점검반이 방북해 점검했을 당시 역사, 터널, 교량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유관 조사, 테스트기를 통한 구조물 조사도 할 예정입니다. 북측의 관계자들이 우리들한테 얼마만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어떤 진실이라 그럴까 또는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 연결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제재 문제 등 풀어야 할 변수가 많지만 정부는 연내 착공 시까지는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. SBS 김혜영입니다. 김혜무 김혁